1프로티비 아주 달갑게 듣긴 합니다만 진짜 너무 재기넘치는 어떤 댓글들이 많아요. 아까 잠깐 또 제가 이렇게 팝콘 먹어서 콜록콜록 했다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확찐자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순간 빵 터졌습니다. 하여튼 진짜 재치들 만점이십니다. 글로벌 라이브 2부에는요. 저희가 사무실 바뀔 때마다 꼭 한 번씩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들이 차원에서 방문해 주시는 전문가분이 계시죠. 미래세층권의 김수진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엔 또 28층에서 저희 뵀었죠. 오픈스튜디오는 처음이신 거예요? 처음이신거에요. 28층하고 여기 어디가 더 본인에게는 더 맞으신 것 같습니까? 저는 여기는 뭔가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바깥에 있으니까. 28층이 뷰가 정말 좋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입니다. 뭐 근데 다들 이렇게 여기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 또 알아보고 그래서 인사 나누고 그러거든요. 정말요? 그럼 또 조화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네. 아마 슬슬 또 괜찮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 봤더니 제가 요즘 이거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바로 메타버스. 그런데 아직도 제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메타버스는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될까? 오늘 그걸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메타버스를 주로 어느 관점에서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뭐 학자나 이런 그런 건 아니니까 당연히 주식 관점에서 사실 저희는 메타버스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추상적이고 그렇게 관념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와닿지 않는 개념인데 그런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에서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좋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를 현실에 적용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기업들은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겠죠? 그럼 오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네요. 맞습니까? 절반 정도는 빅테크 기업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빅테크 기업 말고 그 틈새 시장에서 우리가 주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의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알아보세요. 채팅창에도. 어떤 분인지 제가 갑자기 위에 채팅이 올라가서 그러는데 우리 김수진 연구위원님 쌍꺼풀이 생기셨다고 막 그러시는데 아 그런가요. 오늘 화장을 달리 하셨나 보죠. 자 그럼 하나하나 풀어봐 주시죠. 어디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제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저한테도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이제 대표 종목이 뭐냐. 메타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뭘 투자해야 되냐 제일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메타버스의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건 메타버스가 되게 밸류 체인이 굉장히 길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국내 투자자분들은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게임, 엔터, NFT 보통 이런 류의 그렇죠. 약간 단편적으로 생각하죠. 네. 실제로 그리고 게임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콘텐츠 역할을 하는 거죠. 메타버스라는 이제 거대한 세상, 가상현실 세상에서 그럼 이제 이 콘텐츠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려면 콘텐츠가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플랫폼이 또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앞단에 무조건 인프라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물리적인 인프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서버라든지 슈퍼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요즘 양자컴퓨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인프라에는 네트워크도 또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메타버스라고 사면은 사실 가상현실 세계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바타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트래픽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화상회의를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쓰는 화상회의 시스템이 음성을 하면 잘 되는데 영상을 키면 소리가 안 들리고 영상을 끄면 또 소리가 들리고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가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전송할 때 트래픽이 너무 과도하게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버벅이죠. 버퍼링이라는 얘기도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음성과 영상을 전송할 때만 해도 지금 시스템에서는 무리가 있는데 메타버스 시대에는 저희가 음성, 영상, 3D 이미지 거기다가 잘 아시는 NFT, 전자화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경제 시장이 구성이 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만약 조금이라도 버벅이면 이용자들이 얼마나 불만이 폭주하시겠어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가 반드시 구축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은 인프라 관련된 기업이 사실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네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잘 아시는 엔비디아. 그리고 그 이외에 반도체 기업들도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흐름으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인프라의 투자가 진행이 된 게 이제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 내년에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캐펙스 투자를 60%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AMD가 같은 시점에 발표한 게 이제 AMD가 페이스북과 단독 칩 납품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있어도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콘텐츠들을 사실은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 있고 우리가 NFT를 가지고 있어도 인프라가 없으면 NFT로서의 가치를 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가 먼저 선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쪽에서 사실 가장 앞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관련된 프로세서라든지 가장 고성능 프로세서를 만들고 있고 이제 엔비디아의 기술력들이 이런 메타버스 시대에 또 최적화된 기술력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앞서 나가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럼 페이스북은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름까지 바꿨는데 그렇죠. 이름까지 바꿨는데 사실 이름 바꾼 거에 비해서 주가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저는 빅테크 기업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메타버스라는 것도 어쨌든 일종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유저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려면 이제 플랫폼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초기에 구축이 될 때는 이런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게 장기화됐을 때는 이게 원래 메타버스라는 게 탈중앙화가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지금처럼 대형 기업들한테 의존하는 형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초기에는 이 기업들한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건 이들이 이미 엄청나게 많은 유저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로 투자할 수 있는 역량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제가 두 번째로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타버스 전용 서버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그것 때문에 꼭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걸 페이스북이랑 비교를 해서 보통 말씀을 많이 드려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명까지 바꿨지만 페이스북 플랫폼은 사실 B2C 플랫폼이잖아요. 우리가 컨슈머, 일반 컨슈머들이 이용자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B2C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 수익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저들이 사실 직접 돈을 내는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광고를 봐서 수익원을 얻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플랫폼 자체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메타버스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유저 자체가 주체가 돼서 무언가 콘텐츠를 만들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페이스북의 현재 이런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 이제 유저가 29억 명이에요, 페이스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지만 그 사람들을 수익화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B2B 기업이죠. 그러니까 고객, 돈을 버는 주체가 비즈니스,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B2B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들은 돈을 내고 서비스를 쓰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수익화하기에는 훨씬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1월 초에 컨퍼런스에서 자기들의 메타버스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출시한 서비스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화상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팀스예요. 혹시 팀스 써보셨나요? 아니요, 안 써보셨나요? 그 팀스가 어떤 앱이냐면 우리 매일매일 쓰는 오피스의 한 그룹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의 친구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온 윈도우 11, 저희가 지금 쓰는 건 윈도우 10인데 윈도우 11이 나왔고 이제부터 윈도우 11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 이 윈도우 11의 기본 탑재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 팀스에서 우리가 아바타로 화상회의를 하고 나아가서 이 팀스를 통해서 MS가 만든 가상 공간인 메쉬라는 곳에서 가상회의를 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 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오피스를 돈을 주고 쓰는 유료 이용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3억 명이에요. 그럼 이 3억 명의 유저를 사실은 이미 확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팀스를 이렇게 추가하면서 MS가 처음으로 이 오피스 구독 모델의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10년 만에. 그래서 내년 3월부터 가격이 인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상현실 세계를 구현함에 있어서 돈을 실제로 벌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MS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정말 우리가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가 어떻게 구현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사실 당장 돈을 벌기에는 MS가 가장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MS의 또 다른 장점 하나 더 말씀해 드리자면요. 링크드인이라는 구인구직 SNS 혹시 써보셨나요? 링크드인? 저는 MS에서 엑스박스 말고는 잘 안 써요. 아 엑스박스 쓰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MS를 메타버스 MS 꼽으시길래 엑스박스를 얘기하시나 했더니 와 다른 저 큰 시점이 있네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엑스박스도 물론 맞죠. 그래서 링크드인이라는 게 글로벌하게 독점적인 구인구직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잡을 구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링크드인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링크드인 뿐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SNS, 피드가 있어서 그 피드에 되게 프로페셔널 어떤 업무적인 관련된 좋은 글이 많이 올라오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직장인들의 네트워킹 형성에 가장 최적화된 SNS예요. 그런데 이 링크드인 이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입니다. 엄청 많죠. 그런데 이제 이 8억 명이 지금 최근에 MS가 한 비즈니스 추가한 비즈니스가 온라인 강의도 어떤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해주는 온라인 강의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인터넷으로 온라인 컨퍼런스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컨퍼런스를 어레인지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B2B 영역에서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에서 이미 이제 B2B라는 비즈니스 프로페셔널한 영역에서 MS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MS는 거기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와 같은 인프라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 말씀하신 엑스박스 어떤 엔터테이닝 우리가 삶을 즐기는 쪽에서 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엮어봤을 때 MS가 사실은 빅테크 중에서 지금 가장 앞서 나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MS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에 관련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허상 어떤 법을 꿈을 쫓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창출해서 숫자로 찍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셔서 생각나서 제가 링크드인에 가입이 됐더라고요. 얼마나 가입되어 있으세요? 네. 제가 이거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돼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저희 이직하고 할 때 꼭 한 번씩 사람들이 체크하는 게 링크드인이거든요. 그걸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거였구나. 알겠습니다. MS는 생각보다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네요. 이미. 네. 그렇습니다. MS 굉장히 메타버스 시대에 주목해야 될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늘 이런 빅테크 말고 또 다른 것들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그 이외에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사실은 사업이 초창기에 구성이 되는 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의 핵심 키워드들을 통해서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클라우드 인프라가 메타버스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건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 AW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대표주자로 알고 계신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인프라를 구축을 해 줘야지만 우리가 안정적인 형태의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 세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인프라가 깔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 틈새 시장에서 꼭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웨탑 가상현실이 세계가 되면 트래픽이 엄청 많이 발생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3D로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전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술이라든지 고성능 프로세서 CPU 기능 서버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필요해질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데이터 트래픽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사례로 요즘 그 가상 사이버 연예인 로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매스컴에서도 되게 유명하고. 그런데 이렇게 사이버 인간, 사이버 캐릭터를 만들려면 우리가 마치 자율주행차에서 자율주행차가 앞에 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행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처럼 이런 가상현실 존재를 만들려면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역량의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바로 빅데이터 웨어하우스, 웨어하우스라는 게 창고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말 그대로 물류창고처럼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되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기업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브릭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지금 상장 준비 중입니다. 아직 상장을 안 했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와 관련된 기업들, 몽고DB 같은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꼭 스노우플레이크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렇게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벌써 이런 회사들이 상장 준비까지 되어있거나 이런 것까지 올라와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우리가 틈새 시장으로 주목해야 될 회사들이 있다면 또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 또 다른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으로는요. 제가 아마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래픽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영역이 되게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IoT 기기가 정말 많아지고 곳곳에 플랫폼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라든지 패스틀리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지난번에도 진짜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 주신 게 제가 기억이 나서 저도 찾아보고 있었는데 아 이게 메타버스하고도 다 이렇게 연관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틈새 기업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이제 메타버스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영어로 인터오퍼러빌리티라는 단어예요. 어렵다. 너무 어렵죠. 뭔가요. 저도 볼 때마다 어려운데 한글로도 어렵습니다. 상호운용성이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평소에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되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연결. 그렇죠. 그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초연결이라는 단어로 대변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 커넥티비티 이런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연결이라는 거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모든 플랫폼들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금 저희는 저희가 지금 모바일 시대잖아요. 그럼 이제 모바일 시대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두 개죠.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두 개는 사실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있죠. 따로따로 되잖아요. 그래서 제 요즘 제일 큰 고민이 제가 지금 아이폰을 쓰고 애플워치를 쓰는데 이번에 나온 그 갤럭시 플립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갤럭시를 써버리면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제 애플워치와 연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네. 그럼 저는 이 시계를 이제 쓸모없지. 네. 그렇게 사실 정말 그렇게 누구 선물로 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당근마켓에 판다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메타버스 시대의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는 게 이제 메타버스 시대는 플랫폼에서 유저의 가치가 가장 그 플랫폼의 가치를 대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폐쇄적으로 플랫폼들을 운영해버리면 기업한테 오히려 손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겠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애플 지금 아이폰을 쓰는데 그냥 아이폰을 계속 그래서 쓴다면 제가 그냥 갤럭시를 쓰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면 안드로이드는 저라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이폰을 포기하고 팔아버리고 애플워치를 제가 교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안드로이드로 간다면 애플워치는 저라는 고객을 또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랑 제 애플워치가 연동이 된다면 사실 두 기업이 윈윈인 거죠. 그게 바로 메타버스에서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기기가 스마트폰밖에 없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이제는 애플워치, 글래스, TV, 아이패드 너무 기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폐쇄적으로 운영하면 기업들이 오히려 유저를 확보하는 데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 시대로 확대가 되면 우리가 항상 말하는 그런 NFT 같은 거,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가 하나의 자산인데 그 자산이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의미가 있으면 그걸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의미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 저희가 제페토에서 나이키 신발을 샀는데 옆 동네 페이스북 호라이즌에서는 신을 수 없다. 그러면 호라이즌에서 나이키를 또 사야 되니까 가격을 더 낮추거나 지금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이 시장 경제와는 다른 형태의 경제가 발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핵심이 그 모든 플랫폼들이 연결돼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랬을 때 가상화폐라든지 NFT 같은 것들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기기와 모든 플랫폼들이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안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애플이 자기 생태계를 구축한 OS 운영체제를 가진 기기들만 연동하지만 전혀 생뚱맞은 예를 들어 화웨이 중국 소프트웨어랑 연동이 되면 애플은 자기들의 보안 시스템이 걱정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각 기기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더 강력하게 구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현재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호환성을 더 높이려면 반드시 부수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보안이 또 중요한 거네요. 진짜. 그 관점을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요즘 사이버 보안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는데요.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주목해야 될? 네. 마지막 중요한 제가 뽑은 키워드는요. 우리 웹 3.0 이런 단어예요. 웹 3라고도 하고 이 단어도 아마 메타버스를 스터디해보신 분들은 또 한 번씩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사실 저는 웹 3.0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 웹 3.0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산업군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건데 웹 3.0에 대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어떤 인터넷의 발전에 대한 발전을 설명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제 1.0, 2.0, 3.0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웹 1.0이 이제 일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이었다면 웹 2.0은 상호 쌍방 소통이 가능한 방식이었죠.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요. 그래서 이 웹 2.0 시대의 특징은 플랫폼이 있으면 유저와 소통하지만 플랫폼 중심으로 이제 이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들은 광고를 본다든지 돈을 내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플랫폼과 상호 소통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웹 3.0,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시대의 특징은 유저가 더 이상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서 내가 직접 만든 걸로 다른 유저들과 소통하는 것. 그게 이제 웹 3.0 방식의 특징이란 말이죠.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로블록스 같은 게임이죠. 거기서 이제 어린 초등학생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자기가 직접 게임을 만들면 그걸 다른 친구들이 내가 만든 게임을 같이 하는. 맞아요. 엄청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굉장히 능동적인 형태의 온라인 가상 세계가 구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점점 더 지금은 로블록스라는 단순한 게임에서 극한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5년, 10년 후에는 모든 영역에서 이런 세계가 구축된다는 게 메타버스의 컨셉인데 이거를 옛날,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가상 세계로 옮겨지는 건데 그럼 현실 세계가 발전하던 시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막 산업화가 일어났을 때 공장이 엄청 많이 지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엄청 많이 부응했던 산업이 어떤 게 있었나요? 도로 놓고 하나하나 SOC 같은 거잖아요. SOC, 그래서 막 건설사가 사실 20년 만에도 최고의 직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인터넷 기업들이 최고의 직장이 된 것처럼요. 그럼 이제 과거에는 건설사가 최고의 직장이었고 건설사 다니는 사람이 이제 최고로 돈을 많이 벌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지 대부분 ICT 업종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인터넷 관련된 업종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생기면 마치 저희가 산업화 때 그렇게 건물을 엄청 짓고 도로를 깔고 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그걸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개발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발자들과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서비스들은 사실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는 걸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전망자료가 IDC에서 나온 건데 2023년까지 우리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총 5억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 40년 동안 개발된 소프트웨어수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불과 그러면 2년 정도 만에 지난 우리가 40년 동안 개발한 소프트웨어수 수준과 거의 맞먹는 게 개발이 된다. 완전 새 세상이 열리네요. 왜냐하면 로블록스에서 어린이들이 매일매일 자기 게임을 만들잖아요. 지금 그리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코딩이 기본 교육이다 보니까 그런 게임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과제로 주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거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런 걸 상품화하는 관련된 기업들이 당연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일반적인 유저 모두가 어느 순간이든 자유롭게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 공급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유관한 회사들. 뭐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아틀라시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아틀라시안이라는 기업은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협업 툴. 요즘 올해 협업 툴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개발자들 특화된 비중이 50%가 넘는 기업이라 예전부터 되게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알려진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기업 일반 기업들에도 기업들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대기업 수주가 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아틀라시안 시총이 사실 100조가 넘습니다. 엄청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틈새 기업이 아닌데요. 사실은 틈새 기업이 아니죠. 저희가 몰랐던 기업이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기업으로 긴랩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쓰는 기시라는 시스템을 함께 이것도 역시나 협업해서 저장하고 같이 개발하고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해보고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의 유저수 같은 경우는 개발자 3천만 명 정도가 이제 이게 기업을 사용을 하고 있고 작년 매출 같은 경우는 한화로 177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인데요.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 상장하다 보니까 워낙 높은 밸류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고 개발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수진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오프라인 공간 상황에서 전개됐던 그 흐름들이 그대로 온라인 상황에서 호환성은 일종의 도로들을 놓고 소통하는 것 같고 웹 3.0의 교육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많은 교육기능과 아니면 코옥할 수 있는 어떤 장터, 마당 아니면 공유 오피스 이런 느낌도 들고 진짜 온라인 상황에서 오프라인에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전개되는 역할들을 담당하는 회사들을 하나하나 다 주목해야 되네요. 네 맞아요. 자 우리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벌써 100조되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 지금 들어가도 안 늦었을까요? 저는 사실은 지금 들어가도 늦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은 엄청나게 초기 단계잖아요. 아직까지 개화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충분히 기회를 발견할 만한 그런 가능성들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술경영학회라든가 혁신클러스터학회라든가 이런 3, 4개의 혁신과 관련된 학회의 한 4개의 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거 준비하려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저희들끼리 짱구 굴릴 게 아니라 우리 김수진 위원님 모셔가지고 오프닝 세션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현실이 전개되는 것들을 저희는 하나하나 다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고 저에게는 특히 학회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는 아주 귀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달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PRO 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3PRO 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